충남대가 1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해외 탐방에 보낼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선발을 총학생회의에 맡겼는데 일반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서 총학생회 임원들끼리 고스란히 혜택을 보려다 결국 특혜 논란이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충남대 SNS에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대학에서 우수 학생들을 뽑아 다음 달 홍콩, 대만으로 5박 6일 해외 문화탐방을 보내는데 선발 권한을 총학생회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발된 60명 중 14명은 총학생회 임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원 비용의 4분의 1 수준인 1인당 30만 원의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일반 학생에게는 공지가 없어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고 총학 내에서 자기들끼리 몰래 추천해서 가려고 했고 그런 게 되게 부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해당 프로그램에는 국립대인 충남대 예산 8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총학생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자 학교 측은 뒤늦게 재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총학 대신 각 학과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전면 수정한 겁니다. 반복을 좀 약간의 실수라는 걸 인증을 할게요. 닷컨 학장님한테 그거를 객관적인 신빙성이나 학생들을 올려달라고. 총학생회 측은 학교 지시에 따랐을 뿐 특권은 없었다며 선발을 모두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청학생회도 운전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학생들이 부당하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다 빠지고. 막대한 국립대 예산을 들인 해외탐방이 학생들 사이 갈등만 키운 셈입니다. QJB 최효진입니다.